자 그다음 자 윌프리드 골든 파커 워즈 릴드 보이 윌프리드 골든 파커는 작은 소년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야 자 넥스트 모모 옆에 널싱 홈 요양원 옆에 사는 요것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자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안하는 거지 그냥 끝만 니은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살다 사는 그 다음에 얘가 주격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he liked all the people 그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who lived there 거기에 사는 그러나 his favorite person was miss Nancy Gordon Cooper 였습니다 왜 because 왜냐하면 her middle name was the same as his 여기서 his는 그의 것 그러니까 그의 중간 이름 middle name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윌프리드 골든 파커 이게 똑같잖아 골든이 그래서 그녀의 middle name이 그의 것과 그 다음에 same as 할 때 이 as는 모모와 로 해석하는 거야 모모와 똑같았기 때문에 he told her all his secret 그는 사형식 말해 주다 그녀에게 모든 그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윌프리스 parents were talking about miss Cooper 윌프리스 가족들은 miss Cooper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노인분이라고 그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주어동자가 바뀌어 있지 인용구가 있고 이런걸 인용구 도치라고 하는 거야 안 바꿔도 된다 his mother said 이렇게 해도 돼 why is she a poor old lady 그녀는 왜 불쌍한 노인일까 라고 윌프리드가 질문했습니다 왜 불쌍한 노인분이에요 because she has lost her memory 그녀는 그녀의 기억을 잃어버렸어 현재 완료를 쓴 거지 has lost is lost 가 아니라 라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what's memory 기억이 뭔데요 라고 윌프리드가 물었고 it's something you remember 그것은 어떤 것이란다 that이 하나 생략된 거야 주어동사가 빠져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that은 이 that절은 명사절은 아니고 명사 뒤에 왔어 something 그지 어떤 것 그러니까 꾸며 들어가는 형용사절이 돼야 돼 그러니까 ㄴ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 없으니까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너가 기억한다 너가 기억하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라는 것 라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진짜 그럴 거야 자 윌프리드는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so 그래서 he went to his neighbor 그의 이웃에게 갔습니다 miss jordan was enjoying the sunlight 태양빛을 즐기고 있었어요 what's a memory? 기억이 뭐예요? 라고 걔가 물어봤습니다 something warm 따뜻한 무언가란다 my child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my child는 그냥 서양 사람들이 툭하면 뭐 자기 아들 아닌데도 my son 이러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는 없어 그냥 그냥 우리나라 말에선 이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악인은 아니야 미스 미첼은 was it reading a cartoon 만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hing 이렇게 나오고 끝하는 합성명사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some과 thing이 합쳐져서 something이 되는 거야 후치 수식 받아야 돼 그러니까 warm someth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hat's a memory 미첼 씨에게 미첼 아주머니인가 모르겠다 라고 걔가 또 기억이 뭐예요 something that brings you a letter 여기는 bring이 사형식으로 사용된 거 너에게 감목에게 직목을 가져오다 너에게 웃음을 가져오는 것 이건 또 주격관계대명사겠지 주어가 없잖아 라고 또 그녀는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헌터 씨는 그의 메달을 청소하고 있었어 깨끗게 하고 있었어 it's something as precious as gold 금만큼 매우 귀중한 어떤 것이지 그것은 여기는 원급 비교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애즈는 매우고 뒤에 있는 거는 뭐 뭐 처럼 만큼 둘 중에 하나 해석하면 돼 라고 young man 꼬맹아 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my child하고 young man 의미가 없어 이게 자 그래서 wilfred went back home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되돌아갔다는 얘기야 to look for memory for miss cooper 그러니까 쿠퍼 할머니를 위한 기억을 찾기 위해서 여기 to 자 he went into the hand house 그는 암탉의 집으로 갔어 그리고는 took a fresh warm egg 신선한 따뜻한 달걀을 가져왔습니다 from underhand 암탉 아래로부터 좀 그렇지 자 다음번으로는 he looked for his sock puppy 그는 그의 양말 인형 그러니까 이제 봉 그냥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말로 만든 자 그를 찾아봤다 it always brought letter 그것은 항상 웃음을 가져왔다 그의 부모님들에게 finally 마지막으로 he found his foot for in his toy box 그의 장난감 상자 안에서 그의 축구공을 찾았다 it was as precious as gold to him 그것은 이것도 이제 원급 비교가 되는 거죠 그에게는 여기다는 그거는 이제 소년을 얘기하는 거지 그에게는 황금만큼 매우 귀중하였다 자 윌프리드는 미세스 쿠퍼 할머니에게로 가서 자 여기는 4형식이야 그녀에게 감목에게 직목을 원 바이원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그녀에게 주었다 what a strange sweet child 참 기이하고도 달고 그러니까 스윗하면 상냥한 아이구나 라고 미스 쿠퍼는 생각했다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소년에 대해서 이거 해즈다 현재 완료야 그는 모든 아주 멋진 것들을 가져왔구나 할머니도 친절하네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해 주니까 자 그때 그녀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자 she held a warm egg 그녀는 그 따뜻한 달걀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윌프리드에게 오래전에 I found a small blue egg 나는 작은 파란색 달걀을 발견했었지 in my aunt's garden 이모 정원에서 그러니까 숙모의 정원에서 she smiled at the sock pocket 그리고 그녀는 양말 인형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remembered performing a puppy show for her sister 그녀의 누이를 위해 그 puppy show 인형극을 공연했던 걸 기억했다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는 to perform이 들어가면 안 돼 이 remember는 ing가 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고 remember to가 나오면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이거는 근데 기억이잖아 기억 할머니의 옛날 기억 그러니까 했던 거가 돼야 되니까 performing이 돼야 돼 자 my sister left a lot 내 누이는 많이 웃었었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she bounced the footfall to Wilfred 그리고 그녀는 그 축구공을 Wilfred에게 튕겨줬다 그리고는 그를 기억했다 Wilfred Wilfred 골든 파커 my friend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friend라고 칭하니까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 그녀는 또한 기억해냈다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the two smiled at each other 그 두 명은 서로에게 미소를 띄었고 Miss Cooper got her memory back 그녀의 기억을 되찾았다 thanks to the little boy 그 작은 소년 덕분에 with the same middle name as her same 하고 as 나오면 뭐뭐 와라 그랬지 그 다음에 hearth 그녀의 것 이라고 해석하는 소유대명사지 그녀의 것과 똑같은 middle name을 이럴 때는 가진 가진 그 작은 소년 덕분에 그녀의 기억을 되찾았다 착하네 그지